몽골과 카자흐스탄이 손을 잡고 약해지는 러시아를 공략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폴고블 유라시아 전문가는 유라시아 리뷰라는 언론사의 최근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가 카자흐스탄과 몽골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범알타이 주의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그는 카자흐스탄과 몽골 두 나라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러시아령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제거하고 양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베리아 횡단철도의 카피 노선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유라시아 대륙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엄청난 지정학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외교무대에서 소위 요즘 말로 인싸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몽골을 처음으로 방문하는가 하면 한미롱 3국 외교당 국자들이 삼각통맹의 트라이 앵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무브는 바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내륙 국가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하필 중국과 러시아라는 무브는 몽골에게 더욱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몽골과 카자우스탄 더 나아가서 유럽의 보수당 진영에서 몽골의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또 다른 국경 출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아주 먼 미래의 국가 비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년도 내년도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이 높다는 무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놀랍게도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험이 될 수 있어 여러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몽골의 새로운 국경만으로 지나 현재 유럽의 보수 진영. ECR 측에서는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이라는 조직과 함께 새로운 러시아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는 바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지역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알타이 산이라는 해발고도 4,500m가 넘는 산이 있어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존재감이 큰 산입니다. 혹자는 이 지역을 기준으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즉 언어문법적 순서가 같은 터키어 몽골어 퉁구스어 한국어 일본어의 시작 지점으로서 알타이 지역이 우라랄타이 개통의 문화권의 시작점이 아닐까 추측거론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고조선의 뿌리가 되는 홍산문화가 발견된 유아강 일대가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의 출발 지점과 관련성이 높다는 학계의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알타이 지역은 역사 언어 최근에는 군사 지정학자들이 주록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바로 몽골이 새로운 육상 출로를 얻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어비의 ECR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는 알타이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시기는 우크라이나 전 종전 푸틴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과거 1980년대 말 90년대 초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어 이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 소련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은 소련 해체 직전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당장 닥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중 유력한 지역이 바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몽골에게 새로운 육상 출로를 열어줍니다. 알타이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면 몽골은 알타이 공화국 카자오스탄을 통해 유럽 방면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무브는 2022년 12월 카자오스탄과 몽골 두 나라가 카자오스탄 콩골 수교 30주년 국제회의로 몽골 외무무청사에서 개최됐는데 주목할 만한 무브는 양국이 알타이 산맥을 기준으로 새로운 운송 경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알타이 공통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속망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앞서 언금한 유럽의 보수 진영 측이 내놓은 알타이 공화국 분리독립론과 연계되어 몽골 알타이 공화국 카자오스탄 그리고 지중해 방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분류망 구축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몽골의 새로운 철도 노선 구상 몽골과 카자오스탄 양국은 지난 2022년 12월 양국 수교 30주년 회의를 개최하면서 알타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몽골 카자오스탄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군이 주둔하고 있는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오스탄 알타이 몽골로 연결되는 친서방 라인이 만들어질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는 미군이나 나토군 같은 서방의 군대가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며 미달러와 기준의 서방 자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어 막대한 무가 이 지역에 쌓이게 해릴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석유 등을 수임하기에 용해지게 됩니다. 그 말 뜻은 그동안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무기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서방 진영 국가의 군대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러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서방 진영의 힘을 끌어들이기에 용이해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몽골 민족의 대중응이 다시금 이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천만에서 천육백만 명가량의 몽골 민족을 규합한 새로운 친서방 민주주의 민족 국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루트를 방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시오차이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카자우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친중국 국가로 포섭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예 카프카스 지역 즉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공략하여 이 유라시안의 새로운 교통망을 끊어놓기 위한 전략에 지속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노선 출선상에 위치한 조지아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가임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 러시아 진영에 참여한 상황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아르메니아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의 충돌의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또 카자우스탄도 현재 친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22년부터 조금은 달라지는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카자우스탄 시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카자우스탄이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논의하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2023년 2월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카자우스탄 토카ief 대통령을 만나서 안보 에너지 협력에 함의를 하면서 주 카자우스탄 미군기지 건설이 눈앞에 온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은 바로 알타이 공화국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과거에도 몽골계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문동이 활발했던 지역인 만큼 우크라이나 종전 포스트 푸틴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러시아에서 새롭게 독립국가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몽골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친서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한국의 중요한 이유 이 노선이 한국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세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경제권이 발달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과도하게 추운 날씨이며 러시아의 비민주주의 체제 지역을 관통합니다. 반면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더욱 가까운 노선이 바로 몽골 알타이 카자오스탄을 지나는 라인입니다. 즉 만주에서의 변수 한반도 통일에서의 번수만 해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더욱 가까운 오리엔탈 특급열차의 수혜를 임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아나도 리아 반도 한반도가 서방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유통하는 새로운 특산 경제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유력한 노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터키에서의 변수 터키는 최근 에르도안 행정무의 30년 장기 독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친중국 친 러시아에 좀 더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대되는 무브는 여전히 터키의 미군기지가 있고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터키가 서방 진영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터키의 민족주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무브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인족주의 현상은 파시즘과 결무될 수 있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행정무는 지속적으로 나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의 민족주의 특히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작 우즈벡통을 아우르는 민족주의가 친서방화만 이뤄지게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즉 범터키 진영의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본주의 친서방 자유주의를 추구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의 갈등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각각 친서방 친 러시아의 국가입니다. 범투르크 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터키와 아주 친한 나라입니다. 친서방과 범투르크 주의가 잘 섞여 오히려 서방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양새를 띠며 아르메니아의 친 러시아 세력을 퇴치하는 데에 어느 정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에르도안 행정무의 친중국 친 러시아 주의가 거대한 우려와 터키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기대한 무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 범패 주통골 미군기지 카자우스탄에 미군기지가 세워지고 알타이 공화국이 독립하고 몽골이 새로운 출로를 얻게 된다면 자국의 안보를 얻기 위해 몽골은 분명히 주몽골 미군기지를 설림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국머리 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경계하는 사방포위망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주의 지정학적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내몽골의 몽골로의 흡수통일 통해 몽골민족의 통일국가 위협 달성에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반도의 옛 고토 회복 즉 간도 영유권 반환 통해 직점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한국 내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며 특히 최근 유럽의 보수 진영 이시아 측에서 진행되는 러시아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필요하면 그들과의 점측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이틀과 교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사할린에서의 과거 일본 고토 회복 또 남쿠릴 열도의 북방 고토 회복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국제적인 아젠다화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하며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작은 시민단체들에서부터 세밀한 지원과 교류 및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연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중국발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위기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중국이 신흥 경제 5개국을 가리키는 이른바 브릭스 동맹을 강화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새 회원국 가입이 승인됐는데요.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에 따르면 사우디를 포함해 22개국이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요청한 끝에 이날 6개국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회원국들과 만세하며 한박 웃음을 짓는 등 최근의 암울한 중국 상황과 달리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반의 분위기와 달리 갑자기 시진핑이 브릭스 회의장에서 돌연 사라지며 행방불명이 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인니는 여기에서도 또 뒤통수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5차 브릭스 정상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제일 먼저 중국 경제의 호황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특히나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고 활력이 충분하다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지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마마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신흥 경제 5개국 브릭스 회원으로 최근 몸짓을 크게 불리면서 미국 중심의 지치를 넘어서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브릭스를 기반으로 흔들리고 있는 중국 경제 기반을 다시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건 서방이며 러시아는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푸틴은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려 했으지만 국제형 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자신은 화상으로 참석을 대체했는데요. 화상으로 참석한 푸틴은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주민을 상대로 벌인 전쟁을 끝내려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원한다는 완전한 거짓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푸틴의 발언이 이어진 정상회담 현장에서는 소리도 이상하게 나오며 급히 발언을 끝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지난 24일을 끝으로 폐막한 가운데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다름 아닌 회의의 메인 이벤트라 할 수 있는 23일 비공개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통역으로 추정되는 수행원이 현지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받아 행사장을 출입하지 못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진 겁니다. 특히나 시진핑도 당황한 듯 멈춰 서 난감한 표정을 지은 게 킬포인트로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돼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시진핑은 커다란 문을 지나 레드카펫을 따라 천천히 행사장을 진입했고 잠시 뒤 가방을 든 통역원이 허겁지겁 빠른 걸음으로 시진핑을 뒤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지 보안요원이 달려들어 문 앞을 막아서더니 그를 막아서고 동역원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시진핑은 태연히 레드카펫을 걷다가 소동이 일자 뒤를 돌아보고 머쓱한 표정을 드러냈고 몇 걸음 더 걷더니 이내 당황한 듯 멈춰 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당한 수행원이 누군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제지당한 건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영국 언론은 그가 통역관이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의 영어 실력이 아주 훌륭한 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대로 준비 안 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브릭스의 한계와 현실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여시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릭스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1개국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외연을 확대하면서 지칠의 대항마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을 브릭스 정회원으로 맞아들이기로 하면서 서방 제재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거할 거란 겁니다. 실제로 이번 회원국 확대를 두고 브릭스 내부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들에서 벗어나 글로벌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브릭스가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GDP의 36%, 세계 인구의 4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주석은 회원국 확대는 브릭스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브릭스 협력 메커니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대감은 그저 일장춘몽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 외연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브라질과 인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브릭스 내부에서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시진핑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브릭스에 가입을 신청하는 걸 보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국가가 브릭스에 가입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더불어 브릭스 최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오랫동안 브릭스의 몸집을 확장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국과 이외의 중국 견제 속에 반서방 연대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브릭스를 빠르게 성장시켜 반서방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브릭스는 G7이나 G20의 대항마가 아니다 하며 미국과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도 아니라며 중국의 주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브릭스의 경우 매우 다양한 국가로 구성돼 있어 사사건건 불협화함을 내고 있는데 애초에 조직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니 실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브릭스는 2001년 미국 경제학자 짐 오닐이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4개국을 묶어 만든 줄임말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2009년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서 첫 연례회의를 열었고 이듬해 남아공이 가입하면서 지금의 브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성격은 모호한데요. 호주 ABC 방송도 브릭스는 군사적 동맹도 경제적 연합도 아니라며 꽤 느슨한 조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조직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니 실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그나마 눈에 띄는 결과물은 2015년 브릭스 개발은행을 세운 겁니다. 세계은행, IMF와 같은 서방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포부로 탄생했지만 세계은행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릭스 몸집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진핑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부쩍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시진핑은 청도학의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막을 맞아 방중한 조코우이 인니 대통령을 만나 양국에 가까운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은 조코우이 대통령을 환영하며 작년에 중국과 인니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상호 방문을 잇었고 함께 양국 공동 운명체에 세장을 열었다며 인니를 좋은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조코우이 대통령은 중국과 투자, 해양어업, 식량안보, 위료위행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한 단계에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화답하던 인니가 중국의 뒤동수를 치고 말았는데요. 당초 가입이 유력하던 인니가 예상과 달리 애초에 브릭스에 가입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꼭 문의를 뺀 겁니다. 인니 매체 콤파스에 따르면 조코우이 인니 대통령은 브릭스 신규 회원국이 되려면 관심 위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니는 서한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브릭스 회원국과의 관계가 좋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매우 돈독한 사이라면서도 브릭스 가입을 검토 중이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다. 연구가 먼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니 브릭스가 회원국을 확대할 때 가장 유력한 후보국으로 꼽혔는데 중국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인니가 브릭스에 가입할 경우 반미반서방 노선에 함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니의 뒤통수가 시진핑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브릭스 5개국 정상이 참석해야 할 비즈니스 포럼에 시진핑이 돌연 사라지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으로 폐막사를 하기로 했던 시진핑이 예정없이 갑자기 불참하면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이 시진핑의 연설을 대독하는 일이 벌어뒀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21일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남아공에 일찍 고착해 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요 연설을 갑자기 생략하면서 인니의 가입 보류 의사의 엄청난 충격과 멘붕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이락에서는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둘러싼 다섯 정상에 부여파음이 표출된 거란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몸집을 키워 지치를 넘어 지20의 대항마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인도와 브라질은 브릭스가 지칠의 대항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와 브라질 등의 강력한 반대로 중국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자 급기야 회의가 파행되는 등 부여파음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브릭스 5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지치를 따라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까지 합치면 비중이 36%로 확대되면서 지칠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가입 신청국들의 경제적 체급이 너무나 제각각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몸짓만 커졌을 뿐 중국이 기대하는 경제적 정치적 경쟁 차원에서 아무런 득이 될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매우 다양한 국가로 구성돼 있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에 브릭스가 미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GDP 규모 세계 15위인 자원부국 인리까지 빠지면서 시진핑이 꿈꾸고 있는 브릭스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목표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한계점이 분명한 브릭스가 시진핑이 그리는 대로 지칠의 대학마가 될 수 있을지 난잡함의 집합소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에가 대놓고 한국을 겨냥해 개발하던 TFX 프로젝트의 전투기 별칭 KAAN 2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튀르키에는 터무니없이 서두르는 개발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어 모두들 당연히 무리한 일정을 맞추려다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예상을 깨고 튀르키에가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만들어내자 전세계 방위산업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격도 잠시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면 무언가 엉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 결과 KAAN은 어떻게든 하늘만 날았을 뿐 실제로는 함량 미달의 누더기 전투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튀르키에보다는 느리지만 건시한 과정을 거치며 차근차근 완성되어가고 있는 KF-21의 추가가 되려 속구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틈새에서 여전히 한국과 튀르키의 양국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의 KAAN이 한국에 덤볐다가 완전히 K 영당한 상황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모두가 어림도 없다고 말했던 튀르키의 5세대 전투기 TAI-KAAN이 정말로 하늘을 날아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럴듯한 껍데기만 만들어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전투기를 이륙시켜서 착륙까지 성공한 것인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KAAN을 구매하겠다고 나서며 향후 KF-21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AAN의 비행 영상에서 포착된 한 장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장담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튀르키의 5세대 전투기 KAAN이 KF-21 보람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튀르키의 최초의 국산 5세대 전투기인 KAAN이 첫 비행을 완료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의 수도 안카라 인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KAAN은 230노트 시속 425km의 속도로 최대 8000피트 2400m 구도까지 올라가 13분 동안 비행하며 이상 없이 착륙까지 성공했는데요. 비행 성공 후 튀르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은 국산 5세대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 친구에게는 믿음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KAAN의 다음 테스트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튀르키의 국민들은 튀르키의 항공산업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KAAN이 한국의 KF-21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험비행 단계에 돌입한 KAAN과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은 큰 개발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먼저 구매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5일 튀르키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향후 튀르키의 5세대 전투기 KAAN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단순 구매를 넘어 KAAN의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여 KAAN용 엔진 제작에 협력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소련의 전투기 엔진을 제작했던 방산 기업 모터시치를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합류한다면 KAAN의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하면 KAAN이 KF-21보다 먼저 5세대 전투기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면 KF-21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튀르키에게 완전히 선점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KAAN의 비행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KAAN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전투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장면은 KAAN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순간 꼬리날개가 보여준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활주로를 달리던 전투기가 기술을 올리며 이륙하던 순간 전투기의 수평꼬리날개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륙시 낮은 속도에서 단숨에 이륙하기 위해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하게 만들며 나타난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KAAN의 꼬리날개 움직임이 매우 과하다며 비행 제어 시스템의 조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륙시 엔진의 힘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AAN 전투기가 기체 부피와 중량 대비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사실인데요. KAAN 시제기의 엔진으로는 임시로 2국의 F-15 16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차후 트리키에서 F-110급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F-110급 엔진으로는 이 거대한 기체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AAN은 전투기 중에서도 크기와 폭장량으로 유명한 F-15보다 길이가 1.5m 날개폭이 2m 기체 높이가 0.5m나 더 큰 대형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최대 이륙 중량은 고작 6만 파운드로 같은 엔진을 쓰는 F-15보다도 2만 파운드나 적은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텔스 형태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받는 항력이 증가하기에 같은 출력이어도 F-15보다 기동성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덤프트럭에 일반 승용차용 엔진을 장착한 거나 다름없는 일로 무장탑재량, 속도, 항속거리 등 모든 비행 능력에서 F-15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AAN의 전투기 엔진 출력이 지금의 1.3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곤욕을 치웠었는데 중국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투기가 너무나 미완성 상태라는 점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 권력 안정화를 위한 전시물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체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아무리 시재기라고 하지만 도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얼룩덜룩한 외장을 가지고 있어 정말 급하게 날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AAN 역시 KF-21의 첫 비행대처럼 랜딩기어들 접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했는데요. 비상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비행에 나서는 기체는 랜딩기어를 접지 않고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랜딩기어 커버가 없어 애초에 접을 수도 없는 고정식 랜딩기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착륙 시에도 드래그 슈트를 펼쳐 속도를 줄이는 구식 감속 장치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전혀 완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죠. 이렇게 미완성 상태인 전투기를 무리하게 날린 이유는 현재 차근차근 독재화들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우상화 작업 때문인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호스만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튀르키에의 국수주의를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튀르키에를 더욱 부응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튀르키에 곳곳에 자신의 초상화를 내걸며 공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에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마치 북한을 떠올려 만드는 노골적인 선전물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고치고 자신의 권위를 더욱 드높여 합법적 독재화를 진행 중인 에르도안은 더욱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투기 사업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개발 스케줄을 계속해서 단축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은 지난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목을 날릴 뻔한 튀르키의 대지진이 있은 지 1주년이 되는 달이었는데요. 에르도안으로선 튀르키의 국민들이 다시 대지진을 문제 삼지 않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줄만한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봐도 미완성인 시재기를 기어콘 알게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번 시재기 비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KAAN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어떤 엔진을 탑재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항공기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인데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부품인 엔진조차 결정되지 않아 추후에 엔진이 변경된다면 어차피 전투기 설계를 전부 뜯어 고쳐야 해서 임시 엔진을 단시 재기가 비행에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엔진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 엔진만 좋다면 비행기가 상자 모양이어도 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 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튀르키에가 정말 멀쩡한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인지는 초음속 비행 테스트까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S-400 반공 체계를 들여오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F-35도 잃고 미국의 미운 털까지 박힌 튀르키에는 한국처럼 미국제 엔진을 도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제기에는 자국 F-16에서 사용하는 F-110 엔진을 빼닿을 수 있었지만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새로운 엔진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고 자체적으로 엔진 제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튀르키의 항공 기술력으론 앞으로 10년 뒤에나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역시 J-20에 러시아제 카피 엔진을 탑재했다가 떨어지는 성능으로 곤욕을 치르며 자국 엔진을 탑재한 진짜 중국 전투기를 완성하기까지 10년이나 더 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의가 부족한 건 엔진뿐만이 아닌데요. 날 수 있고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다는 것만으로 KAAN을 5세대 전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F-22 랩터가 세계의 최강의 전투기로 굴림해 왔었지만 항전 장비와 센서가 극도로 발달한 지금의 F-35와 교전을 벌인다면 기동성에서 앞선다고 해도 전자전에서 밀려 F-22가 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공중전에 있어 항전 장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 불리기 위해서는 스텔스뿐만 아니라 AESA 레이더, IRST, EOTGP, EWSUID 4가지 핵심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4가지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KF-21에 적용하는데 성공하였죠. 튀르키에 역시 자체적으로 이 4가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나 지재기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도 주요 항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의 요구에 따라 개발 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전투기 설계에서부터 엔진 개발, 항전 장비 개발까지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개발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으며 차후 개발 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F-35 전투기가 이러한 사업 구조로 진행되었다가 미국 방부 역사상 최악의 국방 사업 사례로 남게 되었죠. 지름길이 꼭 빠른 길이 아니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KF-21의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수많은 검증, 절차와 시행착오들 거치며 먼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결국엔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한 사람의 뜻으로 일사천리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장은 빨라 보일 수 있지만 그 소갈맹이가 비어있다면 다시 채우는 데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라이벌이 될 거라 선언한 튀르키의 5세대 전투기 TF-X가 얼마 전 시제기의 지상활주 시험까지 마쳤다고 당당하게 사진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가 지난해 6월부터 지상활주 시험에 들어가고 일달 뒤인 7월 19일 시험비행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023년 이내로 TF-X 시제기의 시험비행에 들어가겠다던 튀르키의 호원장담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폴란드 언론에서 튀르키의 TF-X 사업은 대사기극일 수 있다고 지적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TF-X의 실물 사진에서 사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증거물들이 포착된 것인데요. 실패로 점칠되어 있던 튀르키의 무기 개발사들이 재조명되며 의혹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KF-21을 능가할거라 장담했던 튀르키의 차세대 전투기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의 군사언론 디펜스24에서 터키 전투기 프로그램에 백기적인 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튀르키의 차세대 전투기의 시제기가 Z 엔진을 사용하여 할주로를 이동하는 지상할주 시험을 마쳤다고 전하며 이대로라면 튀르키의가 말한 2023년 시험 비행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튀르키의가 한국의 기록을 깨고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던 것보다 빠르게 5세대 전투기의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결과물이 지진으로 위기를 맞이한 튀르키의 정부의 보여주기용 사기극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속화가 대중을 속이기 위해 과장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튀르키에서 프로그램을 이토록 가속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발생한 비극적인 지진과 이와 관련된 튀르키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와 막대한 세금 지출의 효과를 사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튀르키에는 국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현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곧 다가올 선거에서 심판받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한 조커로서 튀르키에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과시하기 위해 껍데기만 그럴듯한 물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튀르키에의 TF-X 전투기가 사기가 아니라면 몰라온 결과물 이라고 덧붙이며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F-35 구매가 금지되었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운 F-16CD 현대화에 의존해야하는 튀르키에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만의 항공기를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F-35의 공동 개발국 중 하나였던 튀르키에이지만 돌연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결정하며 F-35 프로젝트에서 퇴출되고 F-35 구매도 영구히 금지당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방공 미사일인 S-400 과 이국의 F-35들 동시 운용할 경우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나 전자신호 등 극비정보가 S-400 과 연동된 네트워크로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튀르키에는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었으나 마찬가지로 S-400 도입 문제 때문에 한 차례 사업이 엎어졌었다가 영국의 BA 이사가 재합류하며 간신히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으로 잡혀 있었던 TF-X의 첫 비행이 2025년으로 미루어졌었고 지진으로 국가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프로젝트가 또다시 연기될 거라 짐작되고 있었던 와중 갑작스럽게 TF-X가 지상주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버린 것이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기사의 내용대로 지진으로 불안정한 트리키의 정세 코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선거 등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에르도안 정권의 사기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각국 항공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리키에서 TF-X 시재기가 지상할주 시험을 하는 장면이라는 사진을 공개하며 오히려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TF-X의 사진을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전투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진짜일 수 없다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TF-X 전투기의 후방 랜딩기어 부분을 살펴보면 랜딩기어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부품들이 보이지 않는 엉성한 구조들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지상에서 굴러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임시로 바퀴들 달아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방 랜딩기어와는 다르게 후방 랜딩기어에는 도어도 보이지 않아 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박람회에서 트리키의 측에서 공개했던 TF-X의 목업 모형과 활주로의 시재기를 비교해보면 공기 흥립구와 동체 형상이 확연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상하게 보였던 후방 랜딩기어의 위치조차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짧은 시간동안 전투기 설계들 완전히 뜯어고 쳤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막말로 트리키에서 외계인이라도 데려왔어야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증거들로 이내 트리키의 욕심으로 인해 또 한 번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리키의 방산기술력은 한국에 비해 20년은 뒤쳐졌다는 평가들 받고 있지만 한국처럼 군사강국이자 방산강국이 되기들 꿈꾸고 있는데요. 세계 4위의 무기수출국을 노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과 달리 한 대라도 팔기 위해 애쓰던 시절인 2000년대 초반 한국은 트리키에와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K9 자주포의 트리키에 현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렇게 K9 자주포의 트리키에 파생형인 T155 프루트나 자주포가 탄생했었습니다. 트리키에는 T155 프루트나 자주포를 들고 방산 수출에 나섰지만 명백한 상위호한 무기인 K9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수출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K9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어도 모자랐을 판에 차별점을 두겠다고 포탑 설계를 새로 하고 규격을 다르게 만들어 K9과 유사한데 기술력이 떨어지고 장비 호환도 되지 않는 애매한 무기가 탄생해 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트리키에 군이 시리아를 공습하며 프루트나 자주포가 폭격할 때 독자적으로 설계한 포신이 반동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덕분에 수출 시도들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유럽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입찰할 때 프루트나는 자격조차 얻지 못했었습니다. 첫불은 기술 이전으로 이내 강력한 경쟁자가 될지도 몰랐던 트리키의 자주포였지만 한국의 K9 자주포가 높은 기술 격차로 확실한 성능 5위를 보여주었고 오히려 프루트나가 K9 파생형으로써 최초의 실전 사례를 남겨준 덕분에 K9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은 트리키에는 K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한 알타이 전차와 한국을 그대로 따라해 자체 제작한 항공기들로 다시 한 번 무기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도 역시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프로기 KT 룽비 TO-1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로 항공 기술력을 축적하고 마침내 4.5세대 전투기 KF-21을 완성할 수 있었던 한국처럼 트리키에 역시 이와 매우 흠사한 항공 발전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KT 룽비와 매우 흠사한 프로필 훈련기인 휴루커스를 개발한 트리키에는 이후 TO-10과 매우 흠사한 제트 훈련기인 휴루제트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F-X 사업을 시작하자 곧바로 똑 닮은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TF-X까지 시작했었죠. 다만 한국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저 중에 제대로 완성된 트리키의 항공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비행이 확인된 기체인 휴루커스는 시재기 단 4기만 생산되는데 그쳤었고 T-50의 라이벌이 될 거라던 휴루제트 훈련기는 아직 이륙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18일에 겨우 지상할주 시험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전투기의 조립과 도색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를 따라 간신히 움직이게만 만들고 환호하는 모습에 이 또한 에르도안 정권에 프로파간다용으로 억지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되다만 결과물들은 트리키의 항공기술력이 외국 항공기업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을 상대로 저렴한 트리키의 중형 무인기 바이락타르가 활약하며 트리키의 항공기술력이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며 러시아군이 대응 체계를 확립한 현재 한계를 드러낸 바이락타르는 러시아 방공망에 무력하게 격추당하며 정찰 임무만 간신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RC 순준의 무인기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항공기술의 정점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일일이 반박하기에도 우스운 주장이었죠. 트리키의 다음 대선이 이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트리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군의 미래가 걸린 KF-21 사업이 또다시 큰 기로에 섰습니다. 블록 5의 마지막 생산분인 시제 6호기까지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탄탄대로와 같은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는 KF-21점 하지만 딱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인니와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내년에 대량 양산을 앞둔 상태에서 인니가 구매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블록 이 50대의 수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양산 계획과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은 계속해서 인니에게 분담금을 납부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재촉해왔고 인니도 지난 6월 안까지는 그 대답을 주겠다고 반응했었죠. 그리고는 7월로 넘어오도록 인니는 협상 테이블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인니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서 KF-21 대금은 어떻게든 내겠다고 말한 원론적인 구절뿐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긋지긋한 버티기를 이어가겠다는 신보입니다. 그리고 인니가 약속한 길을 넘기고 나자 인니 언론들은 마치 제발 절인 도둑처럼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필이면 한국의 목에 탁 걸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뜬금없게도 튀르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인데요. 이 소식에 드물게도 한국도 인니도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니 측에서 마치 단판이라도 지으려는 양 한국의 납부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KF21이 무장불리 실험에 성공했을 즈음이죠. KF21의 성공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확신이 생기고서야 투자하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월이 지나 7월이 되도록 인니 측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3일 방사청은 공식석상에서 인니가 또다시 약속을 어겼다고 밝히기에 이릅니다. 유연근 방사청 공부담당관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납부계획을 통보하지 않아 인니 측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고도 인니 내부에는 나름대로 KF21에 대해 기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금 문제로 인해 KF21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자 언론 등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부와 군의 입맛에 맞춰 자기합리화를 하는 보도도 있었죠. 그 논리는 다양했습니다. KF21이 없어도 라팔이 있다 KF21의 성능이 사실은 별로다 등등 KF21이 없어도 될 이유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튀르키에가 중간에 나타나서 KF21과 한국에 대한 폭로를 하며 이간질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에는 사실 인이와 마찬가지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뻔했던 나라입니다. 양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프로젝트 합류에 대한 기공개 협의를 거쳤고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는 튀르키에 측에서 개발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에 사업 참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튀르키에가 KF21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국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선보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로 이를 달성하려면 튀르키에가 개발 과정 전후에 목소리를 낼 만큼의 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튀르키에가 한국에 요구한 지분율은 30%부터 40% 이 정도 지분이면 KF21을 자국 기술이 들어간 합작 전투기라고 홍고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이 잘 안되면 먼저 프로젝트에 합류해 있던 인니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튀르키에가 요구했던 것은 지분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육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 자국산 헬기인 T129 망구스타들 채택할 것 도입 수량 일부를 현지 생산할 것 등을 요구했죠. 이는 한국이 현재 인니와 계약한 것보다도 훨씬 무리가 심한 조건이었고 한국은 당연히 이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4.5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와 대규모 사업의 위험 분산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에는 국산으로 홍보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고성능일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그런 정도의 전투기에다가 많은 위험 분담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이득만 취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를 계기로 양국의 협상은 결렬됐고 튀르키에는 그 뒤 TFX라는 전투기 독자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 튀르키에는 어떻게든 국가 창립 100주년인 올해 KAAN으로 명명된 전투기를 선보이며 TFX 프로젝트의 결실을 과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프로끼 이상의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에가 10여년 사이에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실물을 드러낸 KAAN도 그 진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KAAN으로도 튀르키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KAAN을 필두로 한 방산쇼를 국가 창립 100주년이라는 타이밍에 선보인 것으로 독재를 이어오던 에르도안이 지진 등의 사건 사고로 이난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KAAN은 그 진위를 떠나서 존재 자체로 KF-21의 경쟁 기종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KAAN이 주장하는 대로의 성능이 나오기만 한다면야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기에 호케줄을 갈아탈 속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니입니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공식석상에서 UAE가 쓰던 중고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의 도입을 밝혔습니다. 한국에게 줄 분담금으로 프랑스에서 구매한 라팔 전투기 인도까지의 갭을 메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프라보어는 홍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들도 줄줄이 읊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라팔 한국의 KF-21 미국의 F-15EX 등을 말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던 소식이지만 문제는 뜬금없게도 그 뒤에 튀르키에와 TF-X의 개발을 함께 할지를 의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가 제발로 KF-21 프로젝트에서 뛰쳐나가서 TF-X로 넘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KF-21에 대한 자금 지원도 기술적 지원도 인니로부터 온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한테는 인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떼먹는 악질 고객이 떠나주면 고마울 따름이죠. 문제는 상대가 KF-21 프로젝트에서 튕겨나간 이력이 있는 튀르키에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KAAN의 성공 가능성은 KF-21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튀르키에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들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인니를 잡기 위해서 튀르키에는 한국과 교섭해 본 경험을 이용해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니에게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뒷담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튀르키에는 한국이 절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니에게 어차피 한국과의 계약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는 성향도 비슷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국의 핵심 기술을 그저 빼먹을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원조국도 아닌 상대에게 무기를 팔면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인니는 그걸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튀르키한테 전해 듣고 KF-21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는 도려내면서 비겁한 전략을 쓴다며 비난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저널 제카우트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튀르키에가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제공한 미국이 자기들한테 기술을 주는 것이 싫어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튀르키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튀르키에는 한국이 또 이런 술술을 잇리를 상대로 쓰려는 것이라면서 TF-X에 합류하면 그런 일 없이도 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튀르키에는 러시아와의 미러로 이국의 F-35 개발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한 국가입니다. 뻔히 배신한 선례가 있으면서 기술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철면피가 심합니다. 미국을 운운하는 것도 황당합니다. 한국이 KF-21을 만들면서 미국이 이전하지 않은 핵심 기술 국산으로 개발해내느라 드린 고생을 떠올려 보면 미국은 한국의 프로젝트 운영에 개입할 만큼의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KF-21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 전투기의 판로를 막는 경쟁 기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면 KF-21은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KF-21의 존재 자체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기를 개발해낸 한국 방산 독립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과 KF-21을 가지고 소위 밀당을 하려는 것은 이처럼 한국한테 있어서는 심각한 모욕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투기를 사모으면서 금전 관계로 상대국가를 화나게 하는 인니의 방식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미래가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대금 지급을 차이필 미루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다 챙겨가려는 방식으로는 추후 다시금 무기를 도입해야 할 때 인니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런 모욕적인 처사만 아니라면 인니가 TFX 프로젝트로 갈아타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인니가 대금을 가지고 거래 상대를 열받게 하는 것은 하루이들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한때 인니와의 거래에서 감정이 상한 적이 있었고 중국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철도 사업에서 인니의 불량하기 짝이 없는 지급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튀르키에도 인니와 거래하는 일이 얼마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인지 겪어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발 한국이 더 이상은 존중을 모르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KF 스무한 개발에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 애증의 파트너 인도네시아의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행태에 한국은 이만저만 맘고생을 한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바뀐 인니 정권은 한국과 KF21 문제를 잘 풀어나갈 의지가 있을까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새로이 당선된 인물이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권 뒤에서 KF21에 대한 행동지침을 좌지우지하던 전 프라보어 수비안토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통령 조코 위도도 뒤에 숨어서 인도네시아의 국방 정책을 동솔하던 인물로 최근으로 방위비가 급증하기 시작한 인니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어 제 두통수권자로도 일컬어졌죠. 쥔 권력이 크다보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대동령인 조코 위도도조차 그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라보어의 집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 세습이라고 말하는데도 국방 관련 정책에서는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전망은 실제로 맞아 들었고 벌써부터 조금씩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니가 보인행적으로부터 KF21 관련 비협조적인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자작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런간 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이들이 이런간 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이미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제조 기술 챙길 만큼 챙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과열되고 있는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한국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 놓고는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떼먹고 온갖 언론 플레이와 뒷공작을 했던 것이 전부 이 인물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프라보어의 명령을 받아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니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TOC 훈련기를 전부 인도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인니가 대금을 내지 않아서 한국 측이 협의하에 납기를 1년 늦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멀쩡히 전투기를 만들어두는데 인니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어서 한국이 납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인니에 유예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T56대에 대한 것으로 고작 이 정도 물량과 금액에도 대금을 미를 정도면 여태까지 인니와 비슷한 내용의 상호 양해를 몇 번이나 하셨을지 아득할 지경입니다. 인니가 정말로 돈이 없느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인니는 이미 보크사이트 등 자원을 무기화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한국 고라는 듯이 전투기를 사모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작 훈련기 6대의 대금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최근에 꽤 큰 규모의 돈이 굳기도 했습니다. 인니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그 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 라팔의 전대 기체 정도로 볼 수 있는 1화주 2000을 카타르로부터 중고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연이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라고는 여겨지지만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작 해야 훈련에 사용할 예정인데다 진품도 아닌 전투기를 너무나도 비싼 값에 사오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라보원은 대부분의 국방 정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추진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중고 미라주건에서만큼은 거슬기가 어려울 만큼의 반대의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얼마전 인니는 미라주 2000의 도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죠. 따라서 인니는 미라주 2000 도입에 쓰려던 만큼의 금액이 굳었습니다. T50 대금이나 KF21 분담금으로 낼 돈이 없다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마침 프라보원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직권 선언을 할 때쯤 이었다는 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니가 여태껏 어떤 한 가지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한국과의 방산 비즈니스를 망쳐왔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중고 미라주 사업은 처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반발을 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액 규모만 봐도 얼토당토 않은 수준이었으니까요. 프라보원은 집권하자마자 그 미라주 사업부터 폐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애시당초 미라주 사업 자체가 실제 도입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파레 훈련용 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은 한국의 심기를 긁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한국 측에서 붕괴할 만한 억지 사업을 벌여 한국이 스스로 인일을 쳐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집권과 동시에 TO 10대금 납부를 미룬 것도 그렇고 이들이 과거 도대체 뭘 믿고 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얌체 짓이 전부 이러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벌어졌다고 하면 설명이 되기 때문인데요. 인일 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발을 빼는 것보다는 한국이 인일을 내치는 편이 좀 더 핑계를 대기 좋습니다. 자기들은 성실히 참여하려고 했지만 한국이 꽃투리들 잡아 일방적으로 쫓아 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인일의 목적이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었다면 리라주 사업은 왜 바로 철수시켰느냐는 것 이는 프라보이가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간접적인 수단을 거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이용하는 식으로 돌아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손에 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서 강판당한 다음에는 적절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니가 KF21 사업 대금을 뻔뻔하게 연체해 가면서까지 구매한 나팔과 F15EX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니는 KF21 프로젝트의 존재를 이용해서 한국의 경쟁자인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더 나은 구매 조건을 꾀어었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미 인니가 모종의 방식으로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을 계속해 왔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기술을 이미 훔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매체에서는 기술자들이 훔친 KF21 관련 데이터가 매우 방대하다며 마치 자랑해야 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행동에서 이미 인니가 한국에서 훔쳐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투기 자체 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니는 이미 한국을 이용해서 원하는 받을 챙길 만큼 대경고 이제는 한국이 인니를 강제로 강판시키는 상황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최근 구설수가 되었던 사건 하나가 또한 이러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인니 기술자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니 기술자가 KF-21 기술이 담겨있는 USB를 외부로 들고 나가서 출국까지 하려고 했다가 덜미가 잡힌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몇 달 정도 지난 사건인데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는 붙잡혔고 지금은 유출될 뻔했던 US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잡은 당시에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이 측은 USB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건의 전말이 명확해진 뒤에야 이 일을 공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돌연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카이와 방위사업청 측은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인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냈습니다. 과거 KF-21 프로젝트 합류 당시 인니 측이 파견했던 기술사찰단을 국정원이 몰래 수색했다가 들켜서 외교 문제로 불거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적어도 들켰다는 점에 대해서라도 명백히 한국의 잘못이었는데요. 왠지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 사건을 조용히 묻고 넘어가자며 오히려 한국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들이 기술 배우러 온 입장이라서 한국에 한 수 접어주려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애초부터 인니는 딴 맘을 먹고 있었고 언젠가 훗날 이번 기술 유출과 같은 사건을 인니가 일으키면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USB 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삼으려는 정황이 보이자 인니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과오를 꼬집으면서 서로 둥치고 가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USB를 유출하려던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인니는 기술 유출 일부러 적발당했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색대에서 걸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유출시키는 메모리의 개수와 크기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인니 기술자가 적발당한 USB는 8개에 달하고 파일 역시 4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들킬 줄 알았다면 바보죠. 이들은 나 좀 잡아가라고 광고를 한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과 결별할 적당한 계기는 필요한데 마침 기술자들과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에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으니 일부러 기술 유출을 하고 바로 덜미를 잡힌다면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속내를 빠르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프라보이의 집권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리가 사업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잘만 하면 한국에 타격까지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계기는 KIDA가 제기했던 KF-21 최초 양산 대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최초 양산 40대라는 원안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숫자는 정말로 반토막이 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삐끗했으면 KF-21의 최초 양산 수량은 20대가 되고 이에 따라 가격 역시 크게 오를 뻔했습니다. 인니는 이 장면을 보고 자신들이 사업에서 하차하고 본래 인니의 팔기로 되어 있던 수량이 증발하게 되면 KF-21 프로젝트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KF-21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인니는 KF-21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의 전력 강화와 수출길도 물귀신 삼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한국이 인니의 빈자리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지역 패건 경쟁의 라이벌 국가들을 통해 매우기라도 하면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사업도 흔들어 놓고 나가는 편이 훨씬 유리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인니가 유난히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이러한 계산이 바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들의 속셈에 무력하게 노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인니의 어설픈 계획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죠. 게다가 이는 오히려 인니가 파트너국의 자리를 비워줘야 더욱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파트너 국가를 교체하는 것인데요. 마침 그 파트너를 하겠다고 여러 나라가 줄을 선 상태라서 이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KF21에 관심을 표현해왔던 쫄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와 상황이 비슷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은 잠재적인 고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니를 경계하기 시작한 방사청은 인니 정권 교체 소식이 전해질 타이밍에 맞춰서 폴란드 관련 소식을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흘렸습니다. 폴란드가 KF21 구매를 결정한다면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참가국으로 취급하여 폴란드 내방산 업체들 역시 사업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이 선뜻 파트너국 지위를 내어준다고 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니를 겨냥해 의사표명을 한 것과 아깝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유에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한 차례씩 한국에 사업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들 밝혀왔고 한국은 이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이들이 지닌 오이머니만 있다면 예산 문제로 고작 20대냐 40대냐 하는 사소한 문제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파트너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양산 수량을 매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안정성 자체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인니가 꾀하는 대로 인니의 빈자리를 매우지 못해 사업이 휘청이는 일지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지금 한국이 언제 인니를 내치는지만 손을 꼽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니가 오산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한국이 별로 애쓰지 않더라도 인니의 자리를 대체할 국가들은 이미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인니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의 전투기를 잘 만들어 둔 덕으로 인니의 흉계를 대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대로 인니가 한국 곁을 떠나더라도 그건 그냥 KF-21 획득 실패라는 결과로 밖에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력 기술력 기술력